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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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모 선수 1대 2대2 유산모 슛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흘려왔던가 이제 슛 하나의 모든 것이 끝나리라 이 슛은 병상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 바치는 선물이 되리라 슛! 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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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2.5% 넘고 결승전입니다 동점! 현재 남은 시간은 7초 유산모 선수 드리블! 드리블! 단독 찬스 3점 슛! 지난 8년 동안 고! 역시 김인성! 고! 고! 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 녀석아 니가 무슨 죄가 있어 가난이 죄지 가난이 죄야 이 애비가 오는 동안 나뭇가지를 꺾어놨느니라 집에 돌아갈 때 그 꺾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보고 집까지 찾아가면 되는 거야 아버님 그럼 소자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놓으셨구나 아 어? 아니 근데 왜 막다른 길이지? 여 때 봐라 조아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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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야? 도대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기억이 나잖아.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보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당신은 엑스맨입니다. 아리, 아리, 종이소 ponto 아리, 어디있어? 아야, 아리, 시작해, 시작해 아야, 아리 여러분들 어머니 주aa 미이 잘 들어 oto 총 버리고 손 들어! 허튼 소리 하지 마! 혼자 가는 저승길이 아니라 외롭진 않겠고 아이고 혼자 가는구나! 이 악마 당장 그 몸에서 나가! 싫어! 악마 같은 너! 네가 무서워하는 개형 십자가도 가져왔다! 그렇게 큰 십자가를 갖고 왔다고 해서 내가 거비로 먹을 줄 알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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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2, 3 4, 4 5, 4, 5 5, 6, 8 2, 3 5, 6, 7, 10 2, 3, 4 3,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